저 구경 왔어요. 여기서 주무시려고요? 네. 아 진짜요? 생각보다 조금 덥네요. 그러니까요. 저 어제 1박 해가지고 오늘 에어컨 바라면서 해야겠어요. 아 어디서 오셨어요? 저 만왕재에서 왔습니다. 어디 만왕? 저도 만왕재. 만왕재에 가셨어요? 만왕재에서 트레킹하고 어디까지 가셨어요? 도롱이까지요. 저도 도롱이까지 갔었는데 도롱이에서 있다가 1박 하고 도롱이 연못에 도착했습니다. 시간은 3시 50분 정도 걸렸네요. 도롱이 연못에 도착했습니다. 도롱이 연못에 도착했습니다. 합니다. 실제로 찍는 거 처음 봤습니다. 분 따라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훨씬 영상이 우와 여기 잘 나오네 아니 저런 집들도 다 쓰는 건가? 살고 있겠지 안 할 거잖아 안 할 거잖아 하면 되지 오 오셨다 오셨다 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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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녀 자 다 나오세요 문 열어드리자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올라가세요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가방 하나 들어드리고 오시는데 힘드셨죠 안녕하십니까 예약자분 성함이 강정아예요 강정숙이요 어머님 되십니까 네 지금 그러면 이 일은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 성함이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좀 괜찮아졌어요? 작년에는 1년에 3달 일 있어요 너무 심하다 힘들 때 가족들끼리 있는 게 좀 저는 이게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냥 이제 엄마도 이제 대학교 가면서부터는 아예 따로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엄마도 저랑 같이 있고 싶은데 지금 아니면 언제 같이 있겠냐 해가지고 좋은 시간 되시고요 네 방안내 노을방으로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 아 고마워 고객님 아 아 이쪽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이고 불편하신 거나 필요하신 거 있으면 1분 불러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놀다 쓰시다가 부엌 바로 쓰시면 돼요 저희 정리 대충 거의 다 끝났어요 1층에 부엌이 네 바로 아까 들어오는데 우측으로 가시면 그리고 화장실은 들어가셔서 부엌 반대 왼쪽 샤워실도 같이 있고 여기도 안내드리고 네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웰컴티 아 이거 웰컴티입니다 꽃으로 만들자고요 이거 위에 것만 잡아주시면 재밌게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짠 짠 사형 직장 짠 올려라 짠 내려라 짠 메리곤드 장아 응 맛있다 늦은